화사는 나, 넉살은 나가. 왜 또 형이야? 애가 있는데. 나도 있어. 화사는 어려운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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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렵다 이거. 지금입니다. 오, 짧아요. 오, 나래 왜 그래, 들어야 돼. 화사 미안하다. 화사 미안하다. 아, 성록 씨 지금 하나도 못 들었는데. 진짜 어렵다 이거. 1라운드로 하면 사뭇다른 표정. 자존심이 확상합니다. 말을 할까, 돌아서 보면. 다인이 되고. 말을 할까, 돌아서 보면. 말을 할까, 돌아서 보면. 심도현 씨부터 갑니다. 빠르게. 오픈. 벌스데이, 벌스데이. 그럼 제가 들은 건 줄임말이었고 앞에 들었어요. 김동현 오픈. 이게 이거였구나. 김동현 오픈. 어쩜 그리 벌 때, 벌 때. 이게 진짜. 아, 벌 때야? 벌, 이 벌 때이를 틀려서. 벌스데이를 벌 때, 벌 때이. 벌 때이, 벌 때이. 왜 소리 그러던데? 삽살아야, 삽살아. 삽살아. 왜 소리야. 어쩜 그리 모를 때, 모를 때 모르던데. 왜 소리 멋대로 찌끄리. 볼 때, 볼 때. 볼 때, 볼 때. 볼 때, 볼 때. 찌끄리. 볼 때, 볼 때. 찌끄리. 자, 벌 때, 벌 때. 우역 갑니다. 우역. 바스반, 오픈. 억센? 억센 그녀와. 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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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센이란 단어가 너무 오네. 뭘 때, 뭘 때. 센. 성록 씨도 사고가 좀 많이 났다고. 많이 사고가 나. 자, 성록 씨 바스반. 오픈. 빅사고. 아, 진짜, 진짜 사고구나. 빅사고. 아예, 아예 못 들었어요. 나도 안 들리네. 야, 큰일 났다. 나래는, 나래는 근데 뒤에 봐야 되는데. 아냐, 아냐, 아냐. 나래의 바스반. 오픈! 소리를 외쳐 왔고 벌컵 벌컵. 벌컵 벌컵 벌컵. 보여주세요. 와! 아니 운동 더 했어요? 더 했지, 나는. 죄송한데 빨리 좀 내려줘, 위약감 때문에. 화사야 미안해. 화사야 미안해. 야잇소리 멈춰, 야잇소리 멈춰. 벌 때, 벌 때. 벌컵 벌컵. 야잇소리 멈춰봐. 벌 때, 벌 때. 지금 뭐 몇 개 합치면 될 것 같은데. 나랑 똑같아요. 독사일 형이랑. 야잇소리 멈춰봐. 그리고 뒤에 뭐 조금 있는 것 같고. 웅성 거래봤자. 벌 때, 벌 때. 벌 때, 벌 때. 웅성 거래봤자. 벌 때, 벌 때. 관중들이 완전 벌 때, 벌 때. 아, 관중들이 완전 벌 때, 벌 때. 와, 대박. 야잇소리 멈춰봐. 웅성 거래반점. 웅성 거래반점. 자, 이제 1등을 뽑습니다. 1등. 가장 많이 맞춘 분 원샷을 제공합니다. 영광스러운 원샷. 김건우 씨 바스 봅니다. 아, 맞네요. 안 봤어? 왜 말을 안 해요. 왜 가만히 계세요. 아니, 넘어가길래 이제 전기인가 보다 자연스러워. 무슨 전기예요. 무슨 전기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전기인가 보다. 이 양반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양반이. 죄송합니다. 바스반. 5번. 더블루리 양반. 더블루리 양반. 더블루리 양반. 개소리 멈춰.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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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벌 때, 벌 때. 개소리가 있구나. 개소리가 있네. 이제 1등. 그래도 나래랑 키가 나와야 조금 그래도 화사 씨가 좀. 미안하다, 화사야. 1등을 공개합니다. 1등. 1등. 보여주세요. 자, 넘버 원. 넘버 원 투 투 원. 오픈! 오! 오! 좋았어. 오! 해피 퍼스트! 스윙데이즈 암호명 A. 스윙데이즈 암호명 A. 인증샷 부탁드립니다. 스윙데이즈. 기본적으로 드릴 거 다 드릴게요. 글자 수 좀 적지 않았어요? 적었어요. 보여주세요. 총 24글자. 내용 힌트 들어갈게요. 내용 힌트. 이 노래는 안티가 뭐라고 하든 무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벌떼네. 벌떼다. 벌떼다. 웅성거려봤자 벌떼. 벌떼. 앞부분 가사입니다. 벌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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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잉글리쉬 있습니까? 영어. 보시면 안 되는데. 노. 있습니다. 영어. 몇 개죠? 하나입니다. 퓨어의 원샷. 파스. 보여주세요. 여기에 여러분 내가 들은 거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어요? 그러면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웅성거려봤자 벌떼 벌떼. 그래 이게 맞지. 영화 하나. 보통 가사 쓸 때 야이소리라고 하지 않지 않나? 개소리일 것 같은데. 왜냐면 개소리를 들은 사람이 많아요. 기쁜 소식입니다. 다드찬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시 들읍시다. 제발 좀요. 제발 좀. 킬한 날에는 뭐 여기서 뭐 하나 좀 건드려줘야 되는 상황이고. 이대로 좀 비워두고. 네. 비워두고 갑니다. 다드찬 갑니다. 듣자 쓰자. 먹자. 듣자. 레츠고. 어글리. 자자자자. 민우혁. 민우혁. 뭐라고요? 민우혁. 무슨 어글리라고 했는데. 어글리. 자 그리고요. 무슨 어글리라고 했는데. 어글리. 자 그리고. 헝그리. 엉그리 앞에. 엉그리 앞에.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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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 없어. 뭐 홍글이 엉그리 mendandon. 제로. 제로 막 글리. 제로 막 글리. 근데. 제로 막 글리가 있나? 제로 막걸리가... 제로 막걸리가... 제로 막걸리가...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서 제로 막걸리가... 제로 막걸리가 나와서... 어떻게 뭐가 제로인데, 막걸리는? 제로 막걸리, 제로 막걸리 이야, 이거는... 제도 어글리? 제도 어글리? 제도 어글리? 제도 어글리? 제도 어글리 제로 어글리 그래서 제로로 들릴 수 있다, 제도 어글리 여기가 안티에 대한 내용이 좀 있는 건가? 자, 채워서 일단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 1차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신동엽 씨 자존심 때의 모습과는 지금... 180도 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모습으로... 원래 일상의 모습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원래 일상의 모습이에요? 네... 건우 씨를 정답전으로 모십니다! 저요? 예! 동현 씨! 안내 좀 해서요, 우리 양반 저기 의자에 앉으시고요 예 의자에 앉으시고 여기 팬 하얀 거에 네 불러드리는 거 쓰시고 네 뻥튀기 맞고 오십니다 뻥튀기 맞고 오십니다 놀리시지 마세요 지금? 예가 햇빙이란 말이야 자,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1남도 전혀 몰라서 불러! 주세요! 제가 부르면 되나요? 네! 야잇소리 멈추 빕lara 봤자 더 어글리 웅성걸을 봤자 버 đấy버 이미 elf fist 내가 Bur помог? 요즘 온 초대 손님 중에는 가장 지금 어픽션도 그렇고. 뛰어납니다. 자, 결과 공개합니다. 결과 남자답게. 돌리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입 벌려야지. 입을 벌리면 재미있습니다. 결과. 5분. 자, 이렇게 되면 실패가 됐고요. 실패가 됐고. 먹었어, 먹었어? 하나 먹었어, 먹었어. 자, 갈라쇼 이렇게 갈라줍니다. 전기. 야이가 아니네. 야이가 아니네. 근데 멈춰봐가 아니잖아. 멈춰줘? 네 글자가 뒤에 있기 때문에. 큰일 났다, 이거. 진짜 어렵다. 야이, 야이는 맞아? 야이도 아닌 거잖아. 야이 소리. 야이 소리 멈. 야이 소리 멈. 야이라는 단어는 없지. 없지. 야이. 지우세요. 야유, 야유 이름. 그냥 이렇게 다시. 야유, 야유 이름. 그냥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게 좋아요. 야유. 야유 소리를. 아, 좋다, 좋다. 야유. 야유 소리 좋아. 누가 얘기했습니까? 누가 얘기했어요? 야유. 세윤. 문세윤. 야유 소리를. 삽살이요. 삽살이. 야유 소리를. 그래, 짜증나지, 그렇지? 삽살이. 아, 무대에서 야유. 야유, 우 이런 거. 여기까지, 여기까지. 야유 소리. 들을 수 있죠? 다시 듣습니다. 뒀습니다, 2차. 2차, 윗. 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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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 전에, what is it? 들어봐, 좀! 야유 소리 맞네요. 야유 소리 멈춰봐. 야유 소리를... 띄어쓰기를 보았을 때는 그렇죠, 그게 아니죠. 야유 소리는 소리는 멈춰! 제발 멈춰! 목소리 멈춰! 그런 식으로 지금 연결이 돼야지. 야유 소리 멈춰봐 제발 확 립 위에다, 야유 소리는 멈춰봐 제발 확 브린. 우어 클림? 어.. 어게 들렸는데, 어컬림? 아니, 어그로? 어, 어그로? 제로 확 으ما! 어그로 깰림 아그로! 어그로 끌림 소리 멈춰! 어그로... 어그로의 영어에요? 어그로. 영어예요? 어그로 끈다고. 영어예요, 영어예요? 영어. 어그로가 뜻은 관심 끄는 거죠. 네, 그러니까 먹금하라고 그러는 거 어그로 끌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그 제대로 와그로? 근데 아직도 한 글자가 부족해. 맞아, 헛클링 때문에. 아, 이거 봤었으면... 이거 봤었으면 툭 헛클링. 제대로 와클링. 리듬 그거... 그거 상... 제크 한 번만 띄워. 그렇지, 왔다. 나레시는 아예 지금 화사시 버렸고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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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사과는 화사시 버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띄어쓰기에 네 자가 다 영어라고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 예를 들어 어그로 뒤에 한 글이 한 글자가 붙으면 어그로임 이런 거면. 어그로임 좋지. 어그로 다 끌리라. 어그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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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니까 바제로만 지금 해결하면. 그래, 바제로. 이게 뭐 바제로면 뭐 바자 뒤에 한 글자가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한글로 나오고. 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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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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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약간. 어? 어? 가만히 있어요 다들.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어? 근데 나는 약간 법대로 법대로 했잖아.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법대로. 반대로도 그러니까 야유소리를 어쨌든 어그로 끌어진다 뭐 이런 거 아니야 반대로? 니들이 이렇게 해봤자. 반대로. 니들이 그렇게 해봤자. 어그로임. 법대로 반대로. 나에게 도움이 된다.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 어그로임. 어. 막 약간 그런 거 아니야? 어. 어이 소리가 어차피 반대로 어그로 끌리니까 어그로 끌리니까 뭐 이런 거 아니야 반대로. 반대로 어그로임이 제일. 그러니까 반대로 맞는 거 같지 않아? 뭐가 반대로는 일리가 있어. 자 민호 역시 정답 전으로 갑니다. 어그로. 어그로. 자 이대로 갑니다. 준비됐죠? 이야 어렵다. 이야 이거 진짜 어렵다. 죄송한데 그 저기 조영표 씨 자존심은 오늘 녹화였었죠? 오늘인가? 예예 오늘 녹화였었죠? 오늘 녹화였었죠? 아 이거 한 달 됐지 뭘. 어. 좀 너무 다른 모습이야. 라인이 되고. 아. 옛날 옛날. 다른 사람 됐어요. 자 갑니다. 불러주세요. 야외 소리 멈춰 반대로 어그로임. 웅성거려 봤자 벌떼 벌떼. 오오. 오오. 아니 입에 쫙 붙긴 하네요. 과연 결과는? 입에 쫙 붙을지. 강냉이가 붙을지. 강냉이가 붙을지. 강냉이가 붙을지. 아 나 맞을 거 먹을 거 같아. 근데 진짜 아파. 자 결과 봅니다. 결과. 어떻게 먹으라면서 아 보이고. 오픈. 정답. 자 결과는? 결과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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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자 실패입니다. 이렇게 돼서. 어 실패가 떴고요. 어? 행님 양은 또 절반을 아 맛있나 봐요. 킨트판 오픈. 손으로 이렇게 댐잠하네. 80% 어때. 70% 안 들릴 것 같아. 아니 근데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어그로잉도 확실잖아. 70%가 낫지 않나? 70%를 보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 스윙을 볼까? 저 이거 마지막 아니에요? 아니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이번이? 진짜? 지금이 딱 스윙붐이에요 우리 갈라쇼 봤잖아 우리가 언제 4차까지 봤습니까? 첫 번째 힌트를 안 쓰니까 우리가 이런 착각도 하는구나 잘하셨나요? 잘하면 끝이 줘야 되는데 막 저게 다 지워져 있어야 되는데 기원하는 거 빨리 하죠 70% 늦게 70% 70% 70% 스윙붐은 다음 주에 인사드리죠 자 70% 70% 듣자 쓰자 먹자 으쯔 으쯔 당체로? 봐봐라 무섭한다고요 봐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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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요 이제 봐봐라 불 wtedy 단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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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화사가 말하는 이게 화법이 단체로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굴리면서. 제가 소름 잘 안 돋거든요. 소름 돋았어요. 맞는 거야. 소름 돋았어요. 맞는 거야. 단체로. 건강 안 좋은 거야. 대박, 이게. 에어컨, 에어컨이. 환절기 때, 환절기 때 소름 확통. 단체로 좋은데? 이 자리가 에어컨 자리야. 단체로야. 단체로. 나래가 마지막에 화사 씨한테 큰 선물 합니까? 단체로가 맞아야 돼. 단체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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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살이. 삽살이 자다 일어났어요. 삽살이 일어났어요. 이제 눈을 가리고. 삽살이, 우리 삽살이. 귀에만 좀 집중을 해 봤거든요. 멋있다. 됐죠? 단체로. 단체로. 소름 돋았어요. 와! 앞에 부분이 조금 제시를 하고 싶은데. 어? 그냥 제시를 하는 거예요. 네. 곡설명이 안티가 뭐라 하든 무시하겠다. 무시하겠다, 무시를. 그래서 자꾸. 나는 그 반대, 뒤에는 못 들었어요. 뒤에는 두 번째 하려고. 근데 거기서 딱 걸리는 게 뭐냐면. 멈춰 이러거든? 어? 멈춰가 아니고, 멈춰 이렇게 들렸어, 나는. 멈춰도 아무튼 멈춰가 아닌 것 같아. 무처 아니야? 무처? 멈춰 아니야? 무처? 멈춰. 무처. 그러니까. 무처, 무처 이러더라고요. 약간, 약간. 만약에 무처라면 곡 속에서 잘 맞겠다. 무처라면? 그러면. 또 소름 돋았어? 또 소름 돋았어? 또 소름 돋았어. 야, 로션 발라. 로션 발라. 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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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컨이 뒤에. 아픈 거래잖아요. 아픈 거래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단체로는. 단체는 좀. 나는 반대로 좀 밀고 싶거든. 야유 소리는 무처. 반대로 그 소리가 나한테 환호하는 것처럼. 약간 이게 무시한 거면서. 자기 자신이 자전거에 올라가면서 아무 신경이 안 쓴다. 야유 아무리 해 봤자. 해 봤자. 무처고 그게. 오히려 어그러야. 나를 호응해 주는 소리를 부르니까 이거지. 무처 확률이 지금 높아. 그렇지. 근데 이 와중에. 어? 태국이 저는. 됐다. 다 들은 게 아니라. 그냥 여기 그냥. 와그림? 와글? 와그림? 그래 나는 처음에는. 화그린으로 듣긴 들었는데. 와그림? 어그루가 아니야. 아 와그림? 와그림. 와그림. 근데 저기 영어가 들어가야 돼. 와그림. 와 와 해준다. 와 소리를 호흡수로 들인다. 와그림이었어. 와그림. 자 여러분 원래 속도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 예. 저기 나래 씨. 예? 저 단체로 아닌가 봐. 아 그런가 봐요. 저기 화사한테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화사한테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화사한테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안 받아요. 자 띠띠띠 바로 나옵니다. 영어가 뭐야. 으쨰. 바로 나와요. 제발. 와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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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무차도 들리네. 무차는 무차로 들린다. 그치? 반대로도 와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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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또 소름 돋았어요. 미쳐버리겠네. 와그림. 아 이거 진짜 하고 싶다. 와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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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에 영어가 들어가야 돼. 영어가 저거잖아요. 영어가 지금 들어가야 돼요. 와그를. 와그를. 아니 근데. 저기. 많이 쓰는 영어예요. 네? 많이 쓰는 영어예요. 저는 오늘도 한 다섯 번 쓴 것 같아요. 진짜로. 오실 줄 알아요? 지금 여기 계속 쓰고 있어요. 저 깜지 수준으로 쓰고 있어 지금. 그럼 어그로 아니네. 어그로 아니고. 아니지. 어그로 아니야. 약간 뭐 되게 쉬운.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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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그림. 야유가 우 하잖아. 우. 반대는 뭐라 그래?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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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그림. 와우 그림. 와우 그림. 와우 그림. 와우 그림. 저 소름이야. 와우. 야유를 우! 와우! 저 양쪽으로 소리가 있었어요. 진짜 다 쏘졌어, 방금. 에어컨 때문에. 에어컨. 야유가 우니까. 와우! 우가 우와거리는 것처럼 들린 거 어차피. 와우가 영어잖아. 우하면 야유와 와우로 라임을 한 건가? 와우 엄청 했잖아, 오늘. 오늘 와우 엄청 했어요. 그러니까. 와우. 누가 했어? 이렇게 쓰나? 나도 같이 하지 않았어. 동시에 와우 했어. 잘 키워줘, 할아버지. 와우 거림. 신성록 씨 정답 존으로 갑니다. 근데 이상은 없는 것 같아. 와우 거림. 와우 거림은 말이 안 되는데 야유랑 맞추네. 와우 거려? 와우 거려가 뭐해? 운영 씨, 와우 거려 나래 씨가 있는데 소름 안 돋았어요? 안 돋았어요. 왕이 안 돋네. 소름판 돋기. 오랜만에 신체적으로 강별사가 나왔습니다. 와 이거 그래도 한 번 나중에 좀 가끔씩 모셔야 되겠는데? 소름 돋냐 안 돋냐. 신체 특집 한번 가야 돼, 신체 특집. 자, 불러 주세요. 야유 소리 묻혀 반대로 와우 거림. 웅성 거려봤자 벌 때 벌 때. 마지막은 또 이제 들릴 겁니다, 여러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제 들려요. 아나운서급입니다. 보여주세요. 아나운서야, 들려요. 와우 거리도 있다. 아니야, 거리도. 아이고 거리도.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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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이야, 완전. 바짜가 아니라. 우와! 완전이야, 완전. 바짜가 아니라. 완전이야, 바짜가 아니라. 웅성 거리로 완전. 다시 타고 와. 다시, 다시. 아니 두 번째로 체크 안 했어? 나 웅성 거리로 바짜가 아니라 웅성 거리로 완전. 난 저 와우 거림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플레이. 아이, 사기네. 웅성 거리로 완전이야. 웅성 거리로 완전이야. 웅성 거리로 완전이야. 또 장난쳤어. 뭘 장난을 쳐. 실패. 이거 잠깐 안 맞아? 아니, 조금 안 맞아.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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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완전. 완전. 너무 완전인데. 완전. 완전. 야, 바짜 누구야. 바짜 누구야. 바짜 누구야. 바짜 누구였어. 다 바짜였어. 다 바짜였어. 다 바짜요? 아니, 근데. 아, 또 장난쳤어. 야, 와우 거림을 맞췄는데. 아, 참. 제일 어려운 거 다 맞췄고요. 그러니까. 티어쓰기에도 달라. 웅성 거리로 바짜잖아요. 지금. 민호연 씨가 아니네. 민호연 씨 지금 소름 돋죠? 네. 아니, 그래도 저 소름 잘 돋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스윙데이즈 함께했는데 오늘 어떠셨는지 최종 실패가 떴습니다. 뒤에 좀 열리죠, 이제 귀가. 아, 이제 조금 들리려고 하는데 보니까. 화사 씨가 굉장히 보컬의 멋을 말해주세요. 아니, 그냥 뮤지컬에서는 멋을 입으면 안 돼. 네. 정확한 칼딕션. 우혁 씨, 오늘 닭살맨으로. 닭살맨. 닭살맨. 네, 닭살맨으로 함께했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어서. 간만에 일에서 벗어나서 스트레스 품고. 재밌었어요.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자, 우리 건우 양반은 오늘 어땠습니까? 아니, 아니. 네, 오늘 활약을 좀 못 해가지고.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된다고 나와서. 좋은 활약. 진짜 기대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보러 가려고 지금 마음 먹었는데. 저는 꼭 인증 사진 올리겠습니다. 오, 진짜? 선배님, 근데 동영상 SNS 안 하잖아. 어디에 올리시는 거예요, 형님? 게시판, 게시판. 문자, 문자 우리, 문자. 문자요? 본인 아파트 게시판에 붙이신데. 아파트 게시판? 이렇게 사진 인화해서 이렇게 붙여가는 거야. 화사함, 화사함. 다음 주에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립니다. 다 함께 외칠까요? 놀토 나이스!